바디와 채무스 16강 1차전은 3대0으로 홈에서 이용인데 네이바라고 부산에서 안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이바라고 나와서 공격지도 완성이 됐는데 쎄 보이질 않아요 자 이 기회로 덮읍시다 도루툼표 원체 유방구들이 좋네 정렬 야 정렬제도 화네 왜 내가 식기세척기 싹 돌렸는데 한번 나이스 식기세척기 내가 한번 지금 싹 돌리고 있는데 식기세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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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두개만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그래요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칭찬 가브리에우가 체감이 참 좋네요 285g인데 칭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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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피하면 5월의 품 죽이네 칭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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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야호 진출 발병으로 승리 발병 전에 다시 올게요.